오늘 계속되는 이 거룩의 주제를 다룹니다 약간은 역설적이기는 합니다만 그동안에 몇 시간에 걸쳐서 이 주제를 계속해서 다루어 왔다 그랬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가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세 번이나 하늘의 천군 전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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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반복하는 그만큼 그것은 특별한 것이고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거룩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상적이거나 평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은 굉장히 충격적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거룩의 트라우마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은 하나님의 공의, 공의, 자스티스, 공의와 충돌되는 것이 아니고 그 공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서야 몇 시간 이 거룩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이렇게 광범한 얘기를 했다가 오늘 가장 중심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서야 거룩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거룩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범받아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거룩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 그 주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거룩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아마도 그냥 별 고민이 없이 우선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거룩은 순결이다 또는 거룩은 의로움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불의함이 없는 그런 의로우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된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룩이라고 할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거룩은 구별이다는 겁니다 거룩은 구별이다 거룩은 따로 구별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가장 먼저여야 됩니다 구별이다 구별이다 세퍼레이트 한다는 말이고 또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십니다 얼마나 다를까요? 천양지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늘과 땅 차이로 비교할 수 있을 만큼이나 하나님은 너무나도 고귀하신 분 하나님은 너무나도 뛰어나신 분 하나님은 너무나도 높으신 분입니다 예배를 열면서 읽어드렸던 말씀이 10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고백으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그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없는 곳이 없으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 139편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는 근데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 거룩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달라서 하나님의 그 거룩은 초월하신 우리와 너무나도 달라서 초월성으로 뛰어나심으로 광대하심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는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도 어떤 피조세계의 그 무엇하고도 비결할 수 없는 다른 그분은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락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언례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의 그 모든 여정이 성화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되는 여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서는 영화롭게 된다 하나님의 그 요구하시는 완벽한 의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언내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과정이에요 이 거룩해져가는 과정은 여러분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 어떤 행위로 얻게 되어지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또한 구원하셨다고 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분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을 그분과 함께 시작해야 되고 그 모든 근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모대우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면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자신이 세상을 창조할 것과 인간이 타락을 할 것과 또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타락했고 그러한 인하에서 하나님은 기급, 언급, 처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영원전에 성경은 말합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신비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은 완벽한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열어서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의 역사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읽어보면은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이 창조의 사역이 하나님의 이 작품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이 뭔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뭔가 이렇게 올라가는 계층적으로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생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또한 고등생물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창조하시는 그런 역사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식물을 거쳐서 동물 거쳐서 마침내는 인간에 이르는 그러한 순서대로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무엇인가 절정을 향하여 가는 그러한 느낌을 확연히 받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창조사역의 절정이 언제냐 그것은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그야말로 창조사역의 절정이다 그렇게 듣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너무나도 인간 중심적인 해석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섯째 날로 창조사역이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이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창조의 절정은 일곱째 날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본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두 가지 사실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따로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을 뿐만 아니라 일곱째 날을 구별하여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처럼이 아니라 다른 날을 주셨다는 거예요 일곱째 날은 그 일상의 날과 구별되어진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들여다보면 모든 것들이 치리를 주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치리를 주기로 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것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냥 내가 모든 것을 다하여서 목숨을 걸고 일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요 여섯째 동안 힘써 일하고 칠일째는 시도록금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자연은 철두철미 순종을 합니다 인간이 그렇지 못하는 것 그렇지 못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거여갑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옛날에 이 안식일에 대해서 좀 논문을 쓴다고 연구를 해보니까 공산주의 당시의 국가였던 구소련이죠 러시아에서 이 안식일을 파괴하기 위하여서 8일 주기로 돌렸어요 7일 일하고 8일째 쉬는 날로 그렇게 돌렸는데 나라가 엉망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덕불 할 수 없이 다시금 7일 주기로 돌아왔다는 그런 역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냥 하루를 쉬기 위한 날로 일곱째 날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날은 하나님께서 구별한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날은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거분과 함께 시작해야 의미가 있고 이 날은 거분께 찬성과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특별히 헌신하는 그기 제일로 의미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하십시오 주일 성수하십시오 영적인 안식일 창조와 구원의 완성으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러므로 영적인 안식일인 주일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은 날 창조하시고 날 지으시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외하는 것입니다 이것하고 바꿀 수 있는 그 무엇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수많은 하고 싶은 일들이 많고 또한 여러분들이 비중을 두고 가치를 두는 일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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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보해서는 안 되는 최고의 가치는 이 날은 구별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우리가 비중 있게 다루어야 될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모든 것들이 인간 중심입니다 내 중심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라도 나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어요 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요 내가 넘버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장세기를 읽고 창조기사를 읽고 구원에 대한 사건을 음미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창조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인간의 창조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여섯째 날에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곱째 날로 나아가서 안식일의 거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진정한 창조의 목적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볼로세서 1장에 맘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만물이 만물이 이 만물은 당연코 우리 인간들이 포함된 만물입니다 나는 상관없는 만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포함된 만물이 만물은 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어려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정확한 말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럼 우리가 이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리적인 이런 어떤 육체 형상을 가지고 계신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더 나아가서 생각도 하고 또한 의지를 지니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형상대로 지염받은 것인가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염받았다는 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보다는 더 깊은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형상의 목적은 실체를, 본체를 반영하고 반사하고 드러내는 그것이 형상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드러내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반사하고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 지난 주 중에 새벽 기도 큐티 시간에 요한 1세의 본문을 다루게 되어졌는데 요한이 건면하기로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런데 그 말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그러므로 너희들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과 상관이 없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임으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그러한 진리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결국은 우리도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도 그 거룩을 반사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반사해야 되는 성화란 거룩해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온 우주 앞에서 그분의 성품을 반영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자박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온 우주 앞에서 그분의 성품을 반영하기 위해 창조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향방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목표가 있던 자들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건면의 말씀은 구약 성경을 열어보면 도처에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은 레이기서 11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 그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만 우리가 영적인 안식일 주의를 지키면서 늘 우리 속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날이 안식일인데 내가 지금 내 마음속으로 열망하는 이 안식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각자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세임을 얻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저 안식의 기뻄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안식을 통하여서 다름을 경험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사도행진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너무나도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거스리아 안디옥 이방 사람들 그 지역에 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저 사람들의 다른 모습을 보니까 우리와는 뭔가 이상하게 다르다 그래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은 놀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데 여러분 때로는 다른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조롱 섞인 그런 언어로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이 볼 때에 놀랍다 신비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자기를 희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세상에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들은 목숨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높일 수가 있을까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우리를 다르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을 했는데 마마 여부를 느낌상 성찬식에 특별한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야 이거 전병 맛없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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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주도 좀 별로인데 이거 줄 바야 인절미 한 거 하나하고 코카콜라 한 병 주면 막 확 먹을 텐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습니까 사실 그 자체는 특별한 거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특별한 장소 특별한 때 모두가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된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황량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곳이라고 명명하게 된 거예요 그것 자체가 신성한 특별한 보석으로 장식되어진 특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기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특별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썽 가운데에서 찬양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우리는 특별한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양면성이 있어요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의 황홀경에 빠지는 경우도 있겠죠 우리를 걸어 당기는 그런 어떤 매력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거룩은 때로는 밀치는 것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지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경외심에는 두려움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취하는 행동 가운데에 너무나도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정되이 읽었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회방하고 무시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능력과 기도의 상관성을 깨닫고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 문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청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뭘 첫 번째로 기도해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수반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수반되지 않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음 주일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이 두 가지 특징이 아주 뚜렷이 드러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시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는 것은 거룩은 거룩은 다름이다는 거예요 거룩은 구별이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가장 중심부에는 나를 반영하고 반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자 하는 선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강구합니다 우리의 다름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들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름이 오늘 이 시대에 너무너무 희소해져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삶의 성공의 목표가 똑같고 추구하는 방향이 똑같고 여러분 다름이 없어져 버려요 그 다름이 없어지면 절대로 거룩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털어내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의 의미를 거듭 거듭 반복을 하면서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다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다름이 하나님의 거룩을 반영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는 기하고 복된 우리 세관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르지 못한 모든 말과 행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는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그러한 너무나도 불양하고 흐물만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주님을 향한 거룩한 존중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정말 어느 정도 어떤 의미로든 주님의 그 놀라운 위대하신 왕권과 뜻을 이루어가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기하고 복된 우리 세관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